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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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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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이거 뭔가? 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 여기가 지금 도깨비가 올라가는 곳이 각화사라는 곳입니다. 옛날에 태백산 이조실록을 보관하던 태백산 사고 왕조실로 보관지를 지키던 그런 사찰로 알고 있는데 아주 역사도 오래된 각화사를 지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. 오늘 그 춘향 경상쿠터 춘향을 왔는데 저쪽에 청량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각화산을 가고 있습니다. 각화산 물복숭아 아름다운 각관사를 오랜만에 보기 위해서 한번 올라가는데 여기서 저 뒷산을 타고 태백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8시간 8시간 9시간 걸린다 그런 것 같아요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상태백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